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AI죠. 인공지능 전문가, 또 사물 인터넷 전문가, 로봇 공학자, 이런 다양한 직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IT 업계 관련해서 뭐 좀 이렇게 할 만한 얘기 없습니까? IT 업계. 첨단 시대. 뭐 아는 거라도 없습니까? 할 만한 얘기가 없으면. 진짜 할 얘기 많은데. 기회를 드린다니까요. 아니에요. 내가 진짜 누가 모를까 봐 이런 생각 하시는데 아니에요. 너무 길어질까 봐 안 할 겁니다. 그래요. 좋은 자세입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듣는 게 낫죠. 이분들을 모시고 오늘은 또 어떠한 수학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의 움직이는 수학 키워드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첨단이지요. 오늘의 주제는 빠밤 로봇입니다. 로봇. 그야말로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수학이 로봇 안에 정말 우리가 자세히 아직 모르지만. 그렇죠. 얼마나 많이 숨어있겠습니까? 수학 그 자체죠. 이 로봇 공학자가 유망 직종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를 좀 했는데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사실 저 어린 시절에 로봇 만화 많이 봤었거든요. 이름만 들어도 아련하죠. 태권브이. 태권브이. 아톰. 아톰. 그랜따이죠. 커서는 SF에 또 푹 빠져서 터미넷. 그렇죠. 아이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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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SF 영향이 정말 푹 빠졌었습니다. 모두가 지금 좋아하던. 그렇죠. 물론 이런 영화나 만화를 보고 멋진 로봇 만드는 과학자가 되는 꿈인 그런 친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꿈이 실현된 직업이 바로 로봇 공학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일상의 많은 부분에 로봇은 스며들어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 그렇죠. 공장에서 작업을 도와주는 기계 팔까지. 그렇죠. 맞아요. 저도 가봤습니다. 로봇이 서빙해주는 식당이. 그래서 로봇은 앞으로 더 다양해질 것 같은데 그만큼 일을 다룰 수 있는 로봇 공학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로봇 공학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용어도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수학만 해도 미분, 적분, 행렬, 수치, 해석, 통계, 확률 정말 많거든요. 다 별로 안 친했던. 로봇까지는 좋았네요. 단어들이 좀 그러네요.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도 로봇에는 수학이 필수구나. 이런 건 알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모습과 기능을 가진 기계 아니면 무엇인가를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를 뜻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계 부품과 전기, 전자 부품으로 이루어져 작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도 필요하고 과학 원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 수많은 분야에서 만나게 될 인공지능 로봇. 맞아요. 우리 지난번에 로봇 박사님한테 배운 것처럼 함수랑 빅데이터가 인공지능 로봇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마치 학교에서 친구 만나는 것처럼 쉽게 아주 자주 만나게 될 로봇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마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면 우리 학생들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것 같은데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도 요즘 로봇이 저 정도야? 이러고 신기함에 눈을 못 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다양한 로봇들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여러분이 상상하는 로봇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기 두 팔을 자유자재로 흔들거나 울고 웃는 표정 부자 로봇부터 동물 로봇까지 다양한 로봇들을 몸땅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을 꼭 닮은 이 로봇. 이 친구가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스스로 공을 감지해 찰 수 있고 굴러간 공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신체는 물론 주변을 인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인간형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이 로봇은 OP2라고 하는 로봇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실제 사람의 4분의 1 정도 크기로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주로 연구용으로 사용이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행이나 여러 가지 자세나 여러 가지 움직임을 또 다양한 연구를 하는 데 활용됩니다. 정확하게 사람의 손을 읽어낸 뒤 위아래로 팔을 흔드는 똘망이. 초등학생 체형을 가진 또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그런데 똘망이는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두 다리로 척척 잘 걸을 수 있는 걸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에는 보행을 하는 중에 앞이나 뒤로 또는 양옆으로 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울었을 경우에 그 자세를 다시 보정을 해주어야 로봇이 안정적인 자세로 계속 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자세를 롤피치요와 같은 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을 향해 걷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이때 가상의 축이 있다고 하면 이 축을 중심으로 두 다리가 움직일 때마다 오른쪽 왼쪽 또는 앞뒤로 몸이 자연스레 들썩이게 되죠. 반면 사람과 달리 로봇은 좌우 앞뒤를 얼만큼의 각도로 움직일지 하나하나 입력해줘야 해요. 여기서 좌우 흔들림의 각도 롤, 앞뒤 기울기의 각도 피치, 또 걸어가는 방향에 따라 몸을 회전시키는 각도 요, 이 세 각도가 정확한 값으로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즉, 좌우 앞뒤 회전도의 각을 알맞게 계산해 로봇 속에 입력하면 완벽한 중심을 잡고 사람처럼 걷게 되는 거죠. 이렇듯 작은 움직임에도 모든 관절의 값을 계산해 컴퓨터를 통해 로봇에게 전달해야 한다는데요. 로봇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손에 쥐고 흔들 때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하는 것처럼 얼마나 팔을 움직일지 그 움직임의 각도를 알아내야 하죠. 로봇 팔이 일을 하기 위해서 끝점이 어느 위치에 가야 되고 특정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것은 알게 됐는데 그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이 관절들이 어떤 각도를 취해야 되는지는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각도들을 다 찾아내야지만 이 끝부분이 그 위치와 자세로 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역기구학의 이론과 풀이법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선반 위에 놓인 접시를 집어야 한다고 상상해 볼까요? 로봇은 모든 움직임을 수로 입력해야 하는데요. 로봇이 한쪽 팔을 직선으로 쭉 펼친 상태일 듯 자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45도 올려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70도 올려 이렇게 어느 정도 올려야 하는지 명령을 숫자로 입력하면 이야 접시를 짚는 데 성공이네요. 이렇듯 수학을 통해 작고 귀여운 키트형 로봇부터 인간을 꼭 닮은 휴머노이드까지 로봇의 스펙크럼은 무한 확장 중.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슈퍼맨 같은 로봇은 어디 없을까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로봇을 만날 수 있다는 이곳.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로봇은 보이지 않는데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로봇이요. 여기 웨어러블 로봇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게 로봇이라고요? 에이 설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봇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 이 로봇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사람이 움직일 때 근력을 도와줌으로써 내가 좀 더 쉽게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웨어러블 로봇이고요. 그렇다면 이 웨어러블 로봇만 입으면 아이언맨처럼 무거운 물건도 척척. 나도 멋진 슈퍼 히어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 그 힘이 어느 정도일지 실험해 볼까요? 척추를 로봇이 단단히 보조해 주도록 감싼 후 들어 올립니다. 어머나, 무려 12kg의 아령 2개를 순식간에 가볍게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냥 들었을 때는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데 착용하고 들었을 때는 보조 역할을 해줘서 들 때 좀 더 수월하게 들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몸을 숙일 때 생기는 운동 에너지를 로봇이 스프링에 저장했다가 사람이 허리를 펴는 순간 스프링의 탄성이 힘을 더 많이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원리래요. 그래서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신속히 이동해야 하는 재난 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로봇은 여러 개의 기본 기술들이 적절하게 잘 융합이 돼야지만 만들어지는 게 로봇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로봇 공학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수학, 전기전자, 프로그래밍 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의 지식이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아주 훌륭한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함께 로봇이 공존하는 세상. 이제 우리의 상상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수학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표정 연기를 로봇이 그러니까요. 우리보다 잘하고 슬픈 표정을 아주 공도 더 잘 차고 우리보다 다 잘해. 그러니까요. 너무 슬프네요. 대신에 필근이보다 잘 먹지는 못하겠지.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지. 그거라도 유연을 삼으시고요. 어쨌든 이 영상 속에 나온 수학 원리 말고도 로봇을 움직일 때 다른 수학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아요. 주변의 지형 지물과 그다음에 저장된 자표를 비교해서 로봇이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이 원리가 수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요. 로봇 청소기가 상단에 장착된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있어요. 이걸로 천장이나 벽면을 찍어요. 찍습니다. 그 이후에 밝고 어두움 또는 무늬가 있고 없고 이런 특징을 구별해내서 밋밋해 보이는 실내의 벽면을 각각의 특징을 갖춘 수많은 구핵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 구간을 설정해서 이거를 지도를 만드는데 이걸 우리가 맵핑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실과 방, 지방 곳곳을 막 여러 차례 돌아다니면서 같은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로봇 청소기의 지도가 점점 점점 정교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해서 계속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네. 그렇죠.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네요. 이후에 이 로봇 청소기는 구체적인 좌표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유치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신기합니다. 진짜 신기하다. 우리도 잘못 찾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필요한데 여러 가지 수확이 많이 쓰여요. 그중에 또 수채석이라는 걸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로봇을 움직이려면 위치를 잡아주고 위치를 찾아주고 할 때 여러 가지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편미분이라든지 선미분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걸 풀어야 되는데 이런 낯설은 단어들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실 텐데 그런데 로봇이 움직이는 것들의 어떤 근사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복잡하고. 그래서 이 복잡한 계산을 사실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에 입력해서 좀 쉽게 풀어나가는데요. 예를 들어 로봇 팔이 움직일 때 속도를 구하라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그런 식은 우리 사람이 입력을 해주지만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건 컴퓨터나 인공지능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로봇이랑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로봇은 더 발전을 하겠죠.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 관련 활동들을 좀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거 초등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있어요. 내용이. 5학년 1학기 3단원 규칙과 대응 단원에 탐구 수학 부분에 이 내용이 있거든요. 활동 제목부터가 로봇의 규칙을 찾아볼까요? 이렇게 딱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규칙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각자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미래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로봇을 생각해보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런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넣은 양 나누기 백은 나오는 양 나누기 백을 했다는 거는 뭔가를 넣으면 백분의 1로 줄어들어서 나온다는 거죠. 요것을 로봇으로 만들었을 때 뭔가 쓸모가 있으려면 미세먼지를 줄이는 로봇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공기가 쫙 통과해서 나오면 미세먼지가 백분의 1로 줄어서 쫙 나오는 거죠. 아, 나도 저기 필근이 식욕을 줄이는 건 줄 알았더니 그거는 로봇으로 안 돼요. 안 되겠죠. 로봇으로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계속해보면 아이들이 상상력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창의력도 좋아지고 그렇죠. 수학적 사고력이랑 창의력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이거 말고 인간 로봇이 되어서 교실 안에 보물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로봇이 센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는 시각 센서도 있고 빛을 감지하는 센서도 있고 그다음에 소리를 감지하는 센서도 있거든요.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리 센서를 선택을 한다면 아이들이 로봇이 되어서 안대를 끼고 소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면서 보물을 찾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소리만 듣는 거야? 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신호를 주는 거죠. 박수를 한 번 치면 직진이라는 뜻. 두 번 치면 좌회전. 세 번 치면 우회전. 이런 식의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로봇의 작동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재밌겠다. 그리고 이거 같이 하면 진짜 재밌겠는데요. 그러게요. 음식 냄새만 가지고 위치 찾을 수 있죠. 저는 웬만하면 찾아가요. 그렇죠. 그렇죠. 로봇 수준으로. 우둔 가려도 웬만한 건 다 먹고 올 수 있어요. 지금도. 재밌겠는데요. 이쯤 되면 사실 우리 필근 씨 좀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계속 뭐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오늘 로봇이라고요. 주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봇 만들어 오는 겁니까? 저희 또 매스키친 아니겠습니까? 기대해 주시고 저희가 과연 뭘 만들고 왔을지. 나 오늘 주제가 로봇인데 매스키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진짜 궁금합니다. 빨리 가보시죠. 만들면서 움직이는 수학을 체험하는 매스키친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송필근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수준입니다. 네. 선생님. 뭐 이제 이쯤 되면 뭐 해야 될지 아시죠? 그럼요. 알고 있죠. 여기는 맛있는 수학 매스키친 저희가 또 한 번 돌아왔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저희가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홍경민 씨랑 선생님들이 지금 진짜 로봇 만드는 거냐고 막 기대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제가 살짝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선생님 잘 만들어야 되는데 되겠죠? 로봇이요? 네. 로봇이요. 로봇? 네. 로봇. 만들면 되죠. 좋습니다. 뭐 뭔지 이렇게 상상은 안 가는데 어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볼 건 바로바로 견마로봇! 견마로봇! 견마로봇이 뭐예요, 선생님? 네. 견마로봇은 개나 말처럼 내다리로 이동하고 물건을 운반하거나 감시하는 기능을 갖춘 군사용 로봇이에요. 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절대 넘어지지 않고 막 튼튼한 그 로봇을 우리가 진짜 만들 수 있나요, 선생님? 그럼요. 그래요? 저만 믿으세요. 자, 알겠습니다. 선생님 믿고 한번 가보죠. 지금 또 로봇 좋아하는 친구들 지금 막 TV 앞으로 몰려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채널 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선한 재료 먼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견마로봇을 만들어 볼 건데요. 선생님, 만들기 전에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이 견마로봇은 모터를 동력으로 하는 기계장치예요. 아, 모터? 네, 모터요. 그렇다면... 혹시 미리 만들어 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만들어 오셨는지 한번 보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여기까지 만든 걸 선생님이 가지고 나오신 거죠? 네, 어때요? 멋있죠? 벌써 모양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건데 다리만 조립을 먼저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거든요. 모터를 동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회전 운동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렇게 회전 운동. 하지만 로봇이 이렇게 앞뒤로 다리를 움직이고 걸어 다니는 과정을 관찰해보면 직선 운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거나 그 반대로 힘을 전달하는 기구를 크랭크라고 합니다. 크랭크요? 크랭크의 종류에는 기어, 벨트플리, 체인스프로킷 등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초등학생들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무슨 로킷 뭐였던 거야? 좀 쉽게 해주시죠, 쉽게. 그럼요, 그럼요. 제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당연히. 톱니에 맞물리는 힘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를 바로 기어라고 하거든요. 기어? 네. 이 기어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서 수학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바퀴 가와 나를 보면 톱니의 개수가 더 많은 가가 1회전하는 동안 맞물리는 톱니의 수는 가의 톱니 수와 같겠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톱니의 개수가 더 적은 나는 가가 1회전하는 동안 가의 톱니 수만큼만 맞물리기 때문에 1회전보다 더 많이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바퀴에서 톱니 수가 많을수록 회전 수는 적어지고 또 톱니 수가 적을수록 회전 수는 많아진다는 것. 즉 톱니 수와 회전 수는 바로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수학이 나왔습니다. 반비례 관계. 그리고 또 동시에 두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시점에서 총 맞물려 돌아간 톱니 수는 같게 됩니다. 따라서 두 톱니바퀴의 톱니 수와 회전 수를 곱하면 항상 같은 값이 돼요. 근데 살짝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톱니 수가 12개인 톱니바퀴 가가 5번 오회전하는 동안 톱니 수가 30개인 톱니바퀴 나는 몇 바퀴를 돌 수 있는지 풀어볼게요. 톱니바퀴가 총 맞물린 톱니 수가 같기 때문에 가 톱니 수 곱하기 가의 회전 수는 나 톱니 수 곱하기 나의 회전 수가 되겠죠. 따라서 나의 회전 수를 X라고 하고 식을 세워볼게요. 네. X값은 2. 따라서 나 톱니바퀴는 두 바퀴 2회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견마로봇은 여러 종류의 톱니바퀴가 상황에 따라서 맞물려 돌아가면서 힘이나 속도 또 방향 등을 조절하는 크랭크 기구를 통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몸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아하 모터 기어 이런 걸 들으니까 우리 또 저번에 한번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자동차 생각이 또 나요. 오 그쵸 맞아요. 견마로봇에 사용된 크랭크 기구가 사용된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 엔진입니다. 아 자동차 엔진은 여러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스톤과 실린더로 구성된 열기관에 의해서 발생된 직선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시켜주는 크랭크 기구거든요. 또 좀 쉽게 볼 수 있는 자전거 페달. 자전거 페달을 밟는 동작을 옆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약간 다소 좌우로 움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하 왕복 운동을 합니다. 페달을 밟으면 무릎은 아래로 내려가고 또 그러면 페달이 크게 원을 그리고 자전거에 디스크와 체인이 회전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이에 따라서 직선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면서 자전거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야 최고입니다. 이렇게 또 자전거로 예를 들어 주시니까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너무 궁금해요 선생님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완성품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빨리 보여주세요. 됐어요 됐어요 잠깐 진정하시고 제가 꺼내볼게요. 짜잔 완성. 이야 완성됐어요 멋있죠 귀여운데 이게 얼굴에 여기 눈도 좀 있고 네 귀엽게 생겼어요 로봇이에요 귀엽다 자 관련 움직일 것인지. 그래. 그래. 그래 온다 그래. 일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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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어때요 어때요. 자 앞으로 갑니다. 어때요. 갖고 있어요 아 뭔가 귀엽다. 이야 성공했어요 선생님. 와. 우와 이거 진짜 약간 살아있는 거 같은데. 그쵸 잘 만들었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진짜 강아지 같아요. 네, 견마로 모십니다. 그럴까요? 털도 안 빠지고 너무 좋은데? 진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접 만들어보면서 수학의 원리들을 배워보니까 더욱더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오늘도 그러면 이제 또 마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좀 아쉬운... 아쉬운데... 선생님, 우리 이제 고정 코너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면 되잖아요. 마무리하기 전에 또 외쳐야 될 것이 있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맨스키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맨스키친... 진짜로 로봇을 만들었어요. 물론 필근 씨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김수진 선생님이 만드셨지만... 왜 맨날 저를 이렇게 빼놓고 얘기하세요? 보셨죠? 우리 견마로봇! 보셨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걸 딱 만들고 왔습니다. 어떻게 저러죠? 멋있네요. 어떤 형태의 로봇에 있어서든지 사실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게의 중심과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로봇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무게 중심이 또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랑 무게 중심을 직접 구하는 활동을 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실 무게 중심 배웠잖아요. 무게 중심. 한 물체의 모든 중량이 집중된 것으로 간주되는 가상의 지점이잖아요. 실제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 점을 받쳐주기만 하면 어느 방향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사각형의 무게 중심은 두 대각선이 만나는 지점인 거고요.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 꼭지점에서 각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세 개의 선분이 만나는 그 지점이거든요. 이렇게 무게 중심을 찾아보면서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움직이는 수학 로봇 편을 준비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수학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수학 선생님이시니까. 저희는 들어도 몰라요. 로봇의 기본이 되는 어떤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알았으니까 나중에 혹시 로봇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지금 배우는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기초 과목들을 결리하지 말고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그 로봇 개발하는 데 또 영어로 된 용어는 얼마나 많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정말 기초, 기본부터 좀 착실하게 쌓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로봇을 움직이는 수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글쎄요. 뭐 수학 용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그런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는 좀 수학 원리나 용어들은 좀 이른 감이 있고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보다 중요한 거는 그 용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로봇의 그 원리를 만들어내는 데 수학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과정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된 활동은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겪어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로봇 관련된 체험도 아이들과 많이 많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TV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YTN 사이언스 수다학 찾아오시면 또 이 내용을 또 함께 접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얘기 함께 나눠주신 김세식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백은 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